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내 경쟁자를 100%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고요 운이 좀만 따라주면 1% 아니 어쩌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승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서는요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서 90%는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헬스클럽 이제 내가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혹은 다이어트 해야겠다 헬스클럽 등록 다 해보셨죠? 그럼 다 아시겠지만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습니다 뭐 하루 이틀 나가거나 점점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1년 끊어놓고 거의 10개월 11개월을 그냥 이제 날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헬스클럽의 사례가 아니라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심리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덤비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매일 꾸준히만 해도 정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헬스클럽의 티켓을 끊어서 매일 갔을 뿐인데 상위 10%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헬스장의 얘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된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파고들면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만 하면 내가 시장을 장악하는 승자, 위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인생으로 봤으면 큰 성공을 거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김승호 회장님처럼 책을 쓰고 싶다 그럼 책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A포인치 한 장부터 하나하나 쓰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럼요 책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나 책 써보고 싶은데 생각만 하거나 한 장 두 장만 쓰고 포기하니까 책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그러면 무조건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말입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나는 김승호 회장님이에요 만약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운이 좋거나 실력이 있으면 상위 1%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하려는 일을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대학생 때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삼촌마귀가 신참 조카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법을 가리킵니다 야, 이러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어 악마의 유혹 같은 거죠 알려주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참 마귀에게 인간을 속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는 일단 인간의 행동을 방해하거나 그걸 못하게 막지 마 인간하고 함께 가장 좋은 계획을 함께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인간에게 그 좋은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내일부터 이 좋은 계획대로 해봅시다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은 그래, 알겠습니다. 저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죠?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는 거죠 오늘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인간들은 절대 실행하지 못한다는 게 그 마귀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알아서 1등이 되는 그런 아주 확실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능력을 우리는 끈기라고 부릅니다 끈기 여러분들이 정말 전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은 이룰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뭐 천억 부자가 되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아니면 나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나는 세계적인 축구선사 되고 싶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절대 포기하자는 그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 이것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김승호 회장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끈기와 기계입니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죠 끈기는 성공을 찾기 위한 위대한 무기가 됩니다 끈기를 대신할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즉 끈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반대로 끈기만 있어도 웬만한 분야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천재라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왜?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끈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천재여도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아도 교육을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 받고 많이 오랜 시간 공부를 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경쟁자 이기가 이렇게 쉬워요 끈기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쟁자들은 모두 내가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죠 똑같이 있는 거니까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싶다 내가 떡집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 이러면 전국의 모든 떡집들을 돌아다니는 거죠 맛보고 분석하고 또 떡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십년을 하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떡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떡집의 사례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단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 된다 다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끈기를 가지고 가야 되냐 그건 어디냐면요 모두가 그만둘 때 아니면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상정상 높은 정상에서 엉덩이를 서로 비벼가며 앉아있을 때 그때까지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가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머리, 외모, 돈, 학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죠? 끈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서든지 끈기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상위 10%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셔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끈기있게 끝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두 원하시는 결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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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